안녕하세요. 배우 전여빈입니다. 제가 엘르 타이완 8월호 커버 모델이 되었습니다. 법정 스님 잠원집에 있는 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산 산을 건성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산은 그저 산일 뿐이다.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산을 진정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문득 산이 된다. 내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 때에는 저만치서 산이 나를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윽하고 한가할 때는 내가 산을 바라본다. 저희 촬영이 궁금하시다면 엘르 타이완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주세요. 안녕 안녕 고마워.